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푸드콘텐츠 크리에이터 김소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매하는 것부터 비린내 날 걱정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 해산물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고등어 비린내 나지 않게 굽는 법부터 새우, 연어, 조개까지 다양한 해산물 맛있게 먹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신선한 고등어를 구매하는 꿀팁부터 알아볼게요 고등어는 눈부위에 핏줄이 터져있고 까만 것보다 투명한 것이 신선하며 몸은 통통하게 탄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살도 흐물거리지 않고 무르지 않은 것으로 골라주세요 또한 크기가 클수록 지방함량이 높아 맛과 풍미가 훨씬 더 좋습니다 등부분은 청록색, 배쪽은 은백색으로 광택이 나는 고등어를 확인하신 후 구매해주세요 고등어는 비린내 때문에 구매를 방설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고등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해동하고 조리할 시에는 비린내 없이 담백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냉동고등어를 해동할 때에는 딱 4가지만 기억해주세요 바로 쌀뜨물, 청주, 식초, 소구입니다 쌀뜨물에 청주와 식초, 소금을 각 한 스푼씩 넣어준 후 고등어를 담가줍니다 청주는 비린내를 잡아주고 쌀뜨물은 고등어의 살을 부드럽고 으스러지지 않게 해주며 냄새와 이물질을 흡착해줍니다 식초는 고등어의 비린내의 주범인 아민이라는 성분을 중화시켜주고요 소금은 고등어의 살을 탄탄하게 그리고 해동시간을 좀 더 단축시켜줍니다 약 20분 동안 담가주었다가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하신 후 조리해주시면 훨씬 더 비린내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비린내 없이 고등어 굽는 법 종이호일을 펼친 다음 고등어를 올려 양면에 식용유를 발라줄게요 비린내를 잡기 위해 대파를 잘라 고등어의 가장자리에 얹고 고등어를 감싸준 후 종이호일의 테두리를 접어줍니다 고등어의 껍질이 바닥을 향하게 올려 뚜껑을 닫고 중약불에서 구워주다가 어느 정도 구워지면 종이호일제로 뒤집어 반대편도 구워주시면 되세요 이때 살부터 구우면 수분과 지방질이 흘러나오면서 풍미가 덜할 수 있으니 꼭 껍질 부분부터 구워주시는 거 기억해주세요 다음의 해산물은 바로 달큰하고 쫄깃함이 일품인 새우입니다 새우는 생새우와 냉동새우로 나누어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생새우의 경우에는 껍질에 윤기가 나고 투명하면서 단단하고 두꺼운 것이 신선한 것입니다 또한 머리나 수염이 떨어지지 않은 새우를 골라주는 것이 아주 좋아요 냉동새우의 경우에는 새우가 죽으면 내장에 있던 소화연소가 빠져나와 살을 녹이고 식감이 다소 퍽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새우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급냉든 새우 또는 두절새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새우, 가장 맛있는 조리시간은 언제일까요? 육안으로 봤을 때 새우가 전체적으로 붉은빛을 띄면 잘 익은 건데요 찜의 경우에는 15마리에서 20마리 기준 약불로 10분에서 15분 구이의 경우에는 중불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새우를 너무 과하게 익히면 새우살이 퍽퍽해질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소금구이와 같은 경우에는 굵은 소금을 팬 위에다가 깔고 2, 3분 정도 소금을 먼저 가열해 준 후 새우를 올려서 추가적으로 익혀 드시면 됩니다 이때도 너무 많이 익히면 살이 단단해지고 질겨질 수 있으니 꼭 조리시간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새우 같은 경우에는 까는 것이 힘들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생새우를 까실 때에는 새우의 네 번째 마디에 젓가락을 넣어 머리까지 관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들어 올려주면 새우의 배 부분의 껍질을 쉽게 까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몸통에 있는 껍질까지 살살 벗겨내어주시면 됩니다 요즘 샌드위치나 샐러드 등에서 빠지지 않는 해산물 연어입니다 연어는 필렛으로 구매하실 때에는 선홍빛의 색이 선명하고 포장지에 물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골라주시면 좋아요 포장지에 붙어있는 라벨을 통해 작업일자 또는 포장일자와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시어 신선한 것으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신 후에도 포장지를 제거했을 때 비린내가 아닌 향긋한 바다냄새가 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연어는 부위마다 특징이 조금씩 달라져서 용도에 맞게 구매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몸통을 기준으로 허리 상단, 허리살, 뱃살, 꼬리 부위까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허리 상단 부분은 주로 회나 스테이크용으로 사용되며 허리살 부분은 주로 찜과 스테이크로 사용하거나 샐러드에 많이 활용됩니다 뱃살 부분은 주로 횟또는 초밥용으로 잘 어울리고요 꼬리 부분은 주로 회덮밥, 샐러드에 활용되니 용도에 맞게 부위별로 구매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좋은 연어를 구매하셨다면 과연 어떻게 세척하면 좋을까요? 물론 손질된 연어를 구매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척을 하지 않고 사용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 비린내가 난다면 소금과 얼음물을 이용해 세척해 주신 후 섭취하면 아주 좋습니다 소금을 푼 얼음물에 연어를 2분 정도 담가 놓아주시면 되는데요 물은 1리터 기준에 소금은 대략 45g 정도 넣어주시면 딱 적당합니다 소금물에 세척한 연어는 건져낸 다음 흐르는 물에 가볍게 세척하신 후 물기를 제거해서 조리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생연어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보관법도 알려드릴게요 생연어의 경우에는 구입한 날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데요 만약 당일 섭취를 하지 않을 때에는 숙성시켜 두었다 드시면 시간이 지나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취향에 따라 연어를 소분한 후 소금을 앞뒤로 골고루 뿌려줍니다 삼토압 현상으로 인해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연어의 살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 10분 뒤에 흐르는 물에 살짝 헹궈준 후 해동지로 물기를 제거해 주고 다시마에 정종 또는 소주를 뿌려 촉촉하게 적셔주세요 밀폐용기에 다시마를 먼저 넓게 깔고 그 위에 연어를 얹어 겹겹이 쌓아준 후 마지막으로 다시마로 덮어 뚜껑을 닫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연어는 숙성할 시 천연 조미료인 이노신산이 증가하여 감칠맛과 단맛이 더욱더 풍부해져요 숙성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일찍 드시지 못할 경우에는 그대로 냉동 보관하셨다가 자연해동 후에 섭취해 주셔도 괜찮으세요 그럼 냉동연어를 구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비린내 나지 않게 해동할 수 있을까요? 한번 냉동했던 연어는 상온해동 시에는 세균이 급속도로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꼭 걸리더라도 냉장해동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냉장해동하기 전에는 얼음물이 담긴 볼에 연어와 식초 두세 방울을 함께 넣어준 후 1분 후에 꺼내어 해동지로 감싸 약 10분간 냉장해동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동해 주시면 훨씬 더 비린내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조개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실 때 만졌을 때 움츠려드는지를 봐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입을 벌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조개류를 세척하실 때에는 정수물에 30분 정도 담가줘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짱기가 빠지면서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정수물에서 짱기를 빼고 흐르는 물에서 단단한 솔을 이용해 껍데기까지 열심히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전복 같은 경우에도 속살을 제외한 껍데기 부분과 옆부분에 있는 테두리 부분까지 깨끗하게 솔로 세척해 주세요 또한 조개는 냉동 상태에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기절하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정수물에 담가두면서 입을 다시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세척하시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다양한 해산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강의도 많이 유익하셨길 바라며 다음 강의 때는 유제품들과 함께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꿀팁 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는 유제품들과 함께 다양한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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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감사합니다.